아침방송이예요 인천스타일로 욕하는 아침방송이예요 다 용기력 사투리하면 인천에서 보는 분들은 얼마나 섭섭해야겠어요 아 그렇다고 근데 인천은 인천 정말 최고물거야 얘 이상하네 인천은 사투리는 없고 얘기를 할 때 남성애씨한테 제가 오늘 무슨찌개 먹을까? 잔댐 뭐지 장댐? 된장을 거꾸로 거꾸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자 두분 준비해주시구요 룰레 돌려주세요 주세요 김민교 마지막 승부 충성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세곤부터 할 순 없는거야 처음 부터 할 순 없는 거야 그 눈을 볼 본 적 없는 내일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치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며 그대로 멈춰놓은 눈물을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라 맘만은 잊지마 내 전부를 걸은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의 연습이란 없었고 마지막에 필요없어 난 웃는 그날까지 포기밀하는 내게 꿈이잖아 손진이 형 이 중으로 들어오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노래를 뭐 3절까지 하니 저끼리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스포츠웨어를 좋아하는 스님 같아요 그지? 그지? 이번에는 우리 이상호씨하고 다시 신재군입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룰레 돌려주세요 이적 하늘을 달리다 아 요것 신재군요 요것 신재군요 느낌이 수만한 아직도 신재군요 구분거렸지 누군간 나의 뒤로 쫓고 있었대 검은 절 덕은 더 이상 발뒤 뒷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뒷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은 부서진대도 좋아 사랑 너무 태양 가까이 나라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은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심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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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 노래를 되게 예쁘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몇 번 가르쳐줍니다 아까는 몇 번 안 가르쳤다고 제가 몇 번 했다니까 몇 번 했는데 몇 번 할 때 이거 가르쳐줬어요? 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이쁘게 이런 건 안 했지 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 서 서 남인수 애수의 소여곡 파이팅 파이팅 예수의 소여곡 예수의 소여곡 예수의 소여곡 서 서 서 서 서 감사합니다.